노래하고 춤추고 자, 오늘도 신나게 운동해볼까? 운동하자, 운동하자 운동하면 힘이 펄펄 운동하자, 운동하자 뿡뿡이도 뿡순이도 그래, 우리도 운동하자 좋아, 좋아, 좋아 운동하자, 운동하자 운동하면 힘이 쑥쑥 다들 운동하네 그럼, 나도 운동하자, 운동하자 운동하면 힘이 펄펄 운동하자, 운동하자 먹고도 운동하자 싫어 싫어 운동 싫어 먹고는 운동 싫어 야, 먹고 그렇게 먹기만 하면 안 된다고 운동을 해야 튼튼해지지 그래, 그래, 그래 참, 나 운동하기 싫다 재미없단 말이덩 그럼, 재미있는 운동은 뭐 없나? 있어 있어 재미있고 신나고 자꾸자꾸 하고 싶은 운동 그게 뭔데요? 바로바로 신나게 춤추기 춤추기 땀난다 그래, 그런데 그럼 이번 반기별 음악회회는 신나는 댄스 파트를 열어볼까? 좋아! 그럼 춤추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 모여라! 춤추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 모두 모였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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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지금부터 친구들의 춤솜씨를 보여주세요!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움직이면 안돼요!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누가 움직이나 땡! 눈도 안지 말고 울지도 말고 움직이지 마 얼음!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잘한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댄스 대결을 펼쳐볼 거예요! 춤을 잘 추는 팀을 뽑아서 선물을! 선물을 줄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어떤 춤을 출지 정해볼까요? 자 먼저 찬영이! 찬영이부터 이걸 돌려볼게요! 자 찬영이가 이걸 돌려주는 거예요! 자 준비하시고 돌려주세요! 이번 춤이냐 캉캉이냐 자 통통통 통통통인가요? 통통통 팀 앞으로 나와주세요! 통통통 높이 뛰다가 살살 동그랗게 뛰다가 흔들흔들 흔들흔들흔들흔들ி 수다가 종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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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잘한다!! 자 그러면 한번 더 신나게 준비 통통통 높이 뛰다가 살살 동그랗게 뛰다가 흔들흔들 흔들흔들 춤추다가 점점점점 아래로 엉글벙글 뛰어가다가 살금살금살금 떼굴 떼굴 불러가다가 일어나 통통통 팀에게 박수! 다음엔 어떤 춤을 추게 될지 우리 예담이가 준비하시고 돌려주세요! 빅빅노아 팀! 빅빅노아 팀 모두 앞으로 나와주세요!